오, 대박! 여기 되게 고풍스럽다. 언니, 이런데 남자가... 아야, 저기 또 계란말이... 사실 친구들하고 이제 바를 간 거야. 어떤 외국 남자가 눈이 딱 맞으셨다? 근데 그때 그 남자가 다가오는 거야. 조금 있다가 저녁을 먹으러 갔어, 나랑. 선생님, 왜 그랬을까요? 저녁을 먹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금씩 XXX 하더라고. 좀 이렇게 야해지나? 괜찮아요? 심히 안 걸려요? 그렇죠. 감사합니다.